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면 유통과정을 줄여서 신선한 채소를 알맞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생산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악구에서 주민단체가 경상북도 상주시 주민단체와 소통하며 이런 직거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구동규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샤인 머스켓을 기른 농부가 라이브 커머스에 출연했습니다. 낯선 방송이지만 조곤조곤 상품의 우수성을 설명합니다. 생산자가 직접 물건을 소개하면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육서로 해가지고 잡수셔도 좋고 참 단자가 먹기 참 좋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도농공동체 이른바 도시와 농촌이 행복한 사업입니다. 관악 주민이 한 달에 한 번 농산물 공동구매를 하고 마을 공간에서 작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엽니다. 또 정기구독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꾸너미를 정기적으로 배송받기도 합니다. 상주 생산자분들한테는 제값을 드리자. 그리고 모든 농산물에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 주민들이 농산물을 구매하실 때 이 농산물을 어떤 생산자가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얼굴 있는 생산자,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의 관계를 통해서 도농상생의 가치를 함께 관악 주민들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농업도 살리고 신선 물품으로 주민도 좋은 관악과 상주가 같이 사는 직거래 사업이 관심을 끕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